현김의 왕까지 현김의 왕까지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또 또 게시판에다가 또 우리 또 온투더게임넬 현김의 왕까지 본 그 많은 청취자 아니 시청자구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오늘 게임 뭐야 빨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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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게임이 기어소보? 오늘의 게임 3인칭 슈팅게임의 걸작 남자라면 한 번쯤 잡아봤을 콘솔게임 기어소보 오늘의 목표 로커스트무리의 대장 라함 장군을 물리쳐라 전부 다섯 판 투가 아니라 원인은? 모든 걸 시발에는 여기에 시발? 그 시발이 아니라 아 시발점? 어 리어즈 오브 야무지게 플레이지 리어즈 오브 야무지게 플레이지 리어즈 오브 야무지게 플레이지 나도 길을 잘 못 찾는 거야 뭘 해야 될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또 있어 게임 진짜 미친지 잘하는 놈 하나 있어 라운드 야무지게 플레이지 라운드 야무지게 플레이지 다섯 학대가 되는 놈이야 도미니 Vadчик 도미니 총악 깨아하아! 컴온! 어어? 야야! 첫 사망... 앞으로 자료를 그리겠지, 진짜. 기생, 기생이 첫 사망. 어어? 어, 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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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법칙 발견. 이럴 줄 알고, 덕이 넘치는 고수를 데려왔다. 야, 경준아! 이리 와봐. 야,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아, 왜 그러지? 아, 기획은 너무 고수다. 왜 이렇게 똑같아? 아니, 어떤 고수가 없죠, 둘 다? 하, 너가 무슨 일이야? 네, 맞습니다. 저... 저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티셔츠, 저희 보장이. 저희는... 또 기대고 우랑이 누나다. 또 곧 소라올리 깔아야 그... 너 죽어서 못 쏘리지. 에반게리오 쌍둥이 나와. 나와. 에반게리오는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적을 해치워야 한다. 그렇지, 야! 야! 자! 나이스! 나이스! 고! 다오! 어허! 어허! 아야! 왜 그렇게 넘어갔냐? 야 왜! 야! 왜 이때 맞죠? 야 진짜 한 잔 꺼. 오케이 그렇지 잘한다 마커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 총알이 가지.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김일병. 아 이런 씨. 와 씨. 왜 이렇게 많아. 또 있어. 어디노노노노노노나 씨. 아 그쪽으로 나오잖아. 갑자기 붙었을 때 뒤돌리면 되는 거야? 아 씨 깜짝이야 이씨. 아 씨 깜짝이야. 아 씨 깜짝이야. 유튜브 get over here and take these weapons. 아 씨 깜짝이야. 아 씨 깜짝이야. 진짜 실려하는데. 진짜 이 씨 깜짝이야. 진짜 죽었나? 아니 뭐. 아니 Gregg. 아까 쎄가. 가수 알 수 많으면 프로게임이 됐을 거야. 어? 임효환이 어? 내가 모르긴 몰라서 임효환 내가 스타로 많이 내가 먹었을 거야 내가. 임효환 팬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임효환 팬들 많아요? 임미야 씨 좋아해요 저거. 야 한방에 오자마자 그냥 날아가네 와우. 어 야이. 어! 어이씨! 허위다! 왜? 아 다 더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다 더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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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도 체크 포인트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야! 어이씨! 어이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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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판 잘하려나? 아아 박수어 커! 아니다! 아니다! 과자 먹으러 왔냐? 으악! 현기증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밥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났다! 이거 이렇게 해 보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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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게임네! 그래도 밥은 주면서 일 시키네요! 약! 라고 했더니 댓글이 달렸어! 첫 번째 댓글! 밥은 확실히 주더라고요! 간식이랑! 몇 시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 오고! 그거 약입니다! 약이에요! 오늘도 파이팅! 라고 하셨습니다! 저게 내가 약 먹은 거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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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빨리 쏴! 오오오! 아이씨! 깜짝이야! 또 있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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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트 끝난 거야? 응! 자리를 오래 비워야 한다! 이번에는 믿을 만한 대타를 불렀다! 오오! 왔냐? 네! 자! 이 앞으로 가는 거! 응! 저 나쁜 놈들이 이제 온단 말이야! 어! 온다! 온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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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쏴! 쏴! 자 갔다 올게! 아이씨!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저녁, 저녁 다 줄 거야! 네? 원하는 거 있어 다행이네! 네! 배고프잖아 너! 엄청난 실력! 네! 엄청난 실력! 엄청난 실력! 아이씨! 엄청난 실력! 엄청난 실력! 지금 프로듀서로 안 하고 레벨만 점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권이 형이 음악적인 스펙성이 있는 넓은 매니아에서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케이, 일상은 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let's get some time to speak that. 게임을 계속 하는데 지금 못 하니까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프리스타일 랩을 하면서 게임은 이제 잠깐 그만 보고 내가 누구나 놔도라고 해. 여긴 온길이 있네. 게임을 잘한다면 누구나 와도 돼. 그런데 난 게임을 못해. 그런데 왜 왔어? 게임을 했어. 메뉴는 피자. 제자리 걸음. 다리를 들었을 때 쏘자. 약속도 미뤘다. 안 하면 화병살일 것 같아요. 아우. 아우. 난 노우도 오라고 해. 여긴 온길이 있네. 게임을 잘한다면 누구나 와도 돼. 그런데 난 게임을 못해. 그런데 왜 왔어? 불러서 왔어. 난 부르면 어디든 와. 이제 여기도 한계인 것 같아요. 난 데프콘 할 때는 연락시간이 안 나오는데. 알겠죠. 후배만 믿고 떠난 데프콘. 기대를 안고 돌아왔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애들 봤어? 얘들이요? 아니 아니. 내 후배분들. 여름 갔어요? 11시까지 하시다 가셨어요.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애들이. 삼판도 못 깼어요. 시간을 그렇게만 해줬는데. 야 시간을 그렇게만 해줬는데. 아직도 액트3. 아니.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다고? 그거 말고는. 애들이 총알 다 써먹었구만. 뭐 나고 잤어요. 아 이 자식들 전화해가지고 확 질러. 확실하지? 정말 열심히. 저 뭐야?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저? 총알 어디 있어? 총알? 어? 응. 한 번 더? 오 씨. 되지. 야! 여 resist! ıt~~ 아유. 다 돼 đến. 아유. 아유. 두 번째 선еру. 아유.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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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There, tu, tu, tu. 주,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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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a, tu, tu, chia, tu, tu. raising. 어후 씨. 오씨 오쨰! 그렇지 오 뭐야! 오 좋은데? 낀 거야? 낀 거야? 아 나이스 역시 왕전문이야 어? 마이 마니저 이놈센? 에이 요! 시청자 여라 투더 붕맨! 제이맨!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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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dred 헉 헉, hombres 헉! 헉! 어차피 저런 대사를 하면 절대 저런 Ei האל acceptance 그때 달 se우 황 holfe Ty 다시 데프콘이 플레이? 아니다. 야 이거 보는 양반들 놀라겠는데. 이게 팀워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냥 옛날 게임 합시다 이제. 누구 나랑 어울려. 고전 게임 옛날에. 결레고 이런 걸. 딱따구리였대 딱따구리. 너클 전 어떤 형. 테트리스 백박격이면 말도 안 되잖아. 떼 떼 떼 떼 떼. 이렇게 하자고 허주는. 허주는. 액박 플스. 롤플레이 위주로. 나는 고전 게임 전문으로 가서. 이렇게 하자고. 가지말을 좀 괜찮은 거 같고. 저 PW. till we have them. 가위에서 어 맘발 하면 되고, 뒤흌리 끝 embora. 핥님과는84 그 버 newest 20회잔. 형이들이 푹…" 얘가akat 족발을 못 보여요. 저희 pewno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족발을 이렇게 lleva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식의 힘으로 질주하자 야식의 힘으로 질주하자 그냥 빈을 입으면서 써놓는 것도 못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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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까지 왔다 두모 두마리 다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수술 눌렀어 바로 수술 눌렀다고 두모 두마리 죽이고 아 매니저 플레이 왕은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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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왕 라음 장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돼 아 아 아 그 저 가방이가 어두운 데에서 공격하자 아 맞네 어두운 데에서 공격하자 뭐야 가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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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건 어떻게 우선 domin醫구야 얍 대신 포함만 받아 아 죽네 그 빨간 넘 아 아 아 으 가다가 . 20불로 하얀 아아 가만히 나 괜히 어둡냐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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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말어 네 한번 더 네 한번 더 미쳤어 미쳤어 아하우우우우우웅 아유 안되겠다 아유 안되겠다 나도 안되게 내가 하나만 못됐어 누구라도 왕 깨면 되니까 매니저에게 맡기나? 아우우! 아우우! Let's do this 아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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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ig 오오오오 oken descontrol ável 브라보 계속 저 이따가 마지막 왕 직접 깼으니까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현김의 왕까지 빨간색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오랜만이다 은근히 오랜만에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재밌지 않나? 오늘 많이 놓읍시다 비행기 워클라고? 비행기 워클링을 통한 게임으로 되게 많아서요 화면을 다 덮는 총알 오늘의 게임 부호락실 비행기 게임의 대표작 1997년 발매 스트라이커즈19452 오늘의 목표 전쟁을 일으키는 비밀조직의 최첨단 목표 FGR을 격파하자 단 군자금은 200원 시작하시죠 그래 시작하시죠 저거 저거 플라인 F 해보시면 가게 나올 거에요 성민아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 이게 뭐지 경진은 십자수로 태극기를 만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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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첫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 변한다 그렇지 타 어휴 헷갈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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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나 야구하다 이쪽 손가락을 다쳤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나 이쪽 손가락을 다쳐갖고 이거 못 눌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타 안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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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피했어요 야 나 지금 어떻게 피할.. 이거를 깨려면 팀플이 중요하잖아요 각자 조금씩 잘 해야 돼 서울대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되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연습하자 아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흥분해 내가 카메라로 풀 HD로 다 찍어놓을 거야 오빠 풀 HD에 뜨질 않아? 몰라 하하하하하하 하이드 뭘 또 숨기게 해? 뭘 또 숨기게 해? 뭘 또 숨기게 해? 왜? HD를 한번 숨겨야 해? 하이! 하이! 하이 디지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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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높은 퀄리티의 디지털이니까 하이는 맞아! 하이 맞아? 하이는 맞아! 하이! 띠! 던저러스! 지금 굉장히 던저러스예요! 이판왕 패턴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뭘 알려줄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뭘 짜증나네 희구 이상하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샷! 아유 싹! 가운데만 가만있으면 돼 가운데만 가만있으면 돼 피하고 오케이 그냥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오른쪽으로 피해 오른쪽으로 피해 나이스 가만있고 나이스 x2 아아아이 뭐야 첩파랑이야? 첫파랑이야 쇼 죽어라는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린이 로그쳐 나 진짜 내가 혼자 한 번 해볼게요, 진짜. 이건... 오늘은 진짜 이 게임에 취약점을 밝혀내는 데 내가 한 번 중점을 넣어보겠어. 내가 원래 이런 거 밝혀내는 거잖아, 너. 어디야? 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 준비하세요. 신났다, 준영 신났다. 피어봐. 너무 싸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스, 아이스, 굿샷. 좋다, 공. 같이 죽었어. 첫 번째 공을 피하고 마음을 좀 놔버렸어. 둘, 둘, 둘. 좋다, 그렇지. 아이스! 야, 너 지금 얼어있었지 않았어? 빙긍! 야, 한 판, 한 판, 한 판. 이래서 한 거 하지. 누구야? 그냥 돌이야, 서울, 서울, 서울. 왜 여기 돌이야? 드라마 한 3편 찍을 때보다 어깨 힘 더 떨어졌어, 지금. 깨어나라, 용사여. 연기든 노래든 하면 늘어. 게임도 하면 늘 거야. 아, 그럼요. 아, 이제 또 진년도 발휘됩니다. 비용. 아, 이게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인정은 못해, 본인 스스로. 인정은 못해, 본인 스스로. 인정은 못해, 본인 스스로. 다음에 받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좀 늘어? 아니, 나 안 써? 내 거 한 번 쓰면 우리 편도 같이 살아. 굿샷! 한 번 더! 오케이, 아이고. 좋다, 아이! 롤스, 겟스. 롤스. 좋다. 그래, 아! 와우! 한 대 다 죽고 3편 갔다. 와, 나 최초로 4판. 최초로 4판. 최초로 4판. 최초로 4판. 최초로 4판. 허준이 제일 잘한다는 걸 깨달았을까? 정말 알았을까? 오후! 맞춰 Xiao ora. 쭈쇼, met absolutamente, albo 아이고, 잘한다! 오, 제발, 레드벨! 나 Glück Crohn 어떤 여행의xtap The Cam 아! 왜 그리로 가냐고! 아! 깼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집중력! 뭐라고요? 아! 시! 아! 아! 뿜뿜! 좀 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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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죽을 거 아니야! 그리로 가면 죽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좋다! 아! 피했어! 쟤 봐라! 아! 좋다! ết 그렇죠! 으응! 으응! 방isco 이게서야. 24시! 박수기, 보안들이 저렇게 쏴야 되믄 난 어! 어떻게 해야 하르케!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안 쏴도 되려드! 누군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둘 넣었어 아이씨. 여기 올려놓은 거 안 보여? 난 넣었어 아이씨, 난 넣었어. 내 거 아무도 안 뺏으려 그랬나? 아 야, 현미랑 나랑 해보자.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이런 게임 왜 하는 걸까? 야, 이거 피하는 맛이 있어. 총알. 남자들 너 그거는 너무 왜 할까라고 생각할걸? 아, 진짜. 결국은. 결국은 혼자서 다 해? 어, 혼자서 다. 결국은 똑같아. 피하기만 하면 돼. 어, 한 번 쏘시죠. 좋아, 패스죠? 어, 패스죠? 이 비행기가 완전 아드리아노인데? 위닝에서? 재밌냐? 야, 나 공략집 보고 왔어. 왜? 공략집 보고 왔는데. 뭔데? 주의해서 피하자. 이런 이신기야. 지나간 아저씨가 그냥 저거는 빨리 깨야겠네. 오늘은 그냥 쉬는 날 할 일 없는 백수들이 친구들 집에 모여서 그냥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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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끔 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내 모습도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하하하. 야 이거 느낌있다 밑에 거 안 보이지 않을까?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집중력 생긴다 어? 아 피했다! 이건 피했는데! 근데 준 형 기분 말해줄까? 형이 죽어서 파워 다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아 이게 아깝네 지나치고 그래 흐트러집니다 베이비 나 아까 거 아니었어 이게 좀 높다 아 옆으로는 이면? 아이고 가리지 마 아 이 아저씨 자꾸 가리네 몇 시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아 가만히 있잖아 하하하 약점은 눈치 못 채고 이상한 해결책만 찾았다 우리에게 300원을 넣어달라 우리에게 300원을 넣어달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작진의 탁상공론에 우리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 허준씨 나와 계십니다 네 네 허준씨 네 이건 안 됩니다 아 게임은 하는데 눈 감고 할 거야 아이고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우리 도저히 투코인으로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야 이거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일이야 100원만 더 넣어줘 하하하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지금 급하더라도 100원만 더 넣어주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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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00원을 더 주면 될까요? 그 simply 하트 알ath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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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Bud 남 hunter 고 super Debut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재니까 그냥 뭘 올려. 잠깐만, 당신이 책임자야? 당신이 책임자야? 일단 손에 나 가시 박힌 것 같아. 자, 우리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우리가... 이거 토끼추마 먹었으면 안 돼, 이 모습으로? 나도 MCM1 느낌이 나나? 토끼, 토끼추마! 오케이, 150원! 200원! 200원까지 갑시다. 200원 더. 쏟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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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봐. 와, 잘, 나이스 타이밍. 여덟 번째 왕은 이거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왕이 나올 거야, 분명히. 이거 빨리 없어? 어? 야, 거기 쭉 쏠 줄 몰랐다. 우리 벌써 저거 없는 거 알아요? 둘 다. 둘 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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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니까. 나 움직여야 돼. 왜 둘이 동시에 나오나? 파워에 욕심이 생겼다고 할까? 쏴야 돼, 지금 쏴야 돼. 오케이, 좋다, 좋다. 그렇지, 신난다. 그렇지. 패턴이 있다고, 패턴이 있다고, 패턴이 있다고. 헌범이야, 헌범이야. 헌범, 헌범, 헌범. 쏘고 가, 쏘고 가서 먹으러 가. 쏘고 가서 먹으러 가, 먹으러 가, 먹으러 가. 헌범, 먹으러 가, 먹으러 가. 헌범, 먹으러 가, 먹으러 가, 먹으러 가. 그렇지. 일단 버티지 말고.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더 써! u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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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g. 5번까지만 가겠네.... 이걸 볼일지? 갈 시간? 더 힘들가요? 오케이. %. 진짜 힘들다.. 그래. 다섯 그냥 빨리uur. 꿀찌 이거 먹듯이 오네. 응. 어? 내가 왼쪽으로 피했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자리 맞고? 자리 맞고? 그건 말이야. 자리 맞고? 나는 쐈다! 나는 안 쐈다!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나 저거 하라고! 싸주던가! 진짜. 안 인져. 안 인져. 안 인져. 어? 내가 언제 모르겠어요.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내가 해 주잖아. 해 주잖아. 해 주잖아. 해 주잖아. 해 주잖아. 이런 휴발을 쓰면 어떻게 해. 와, 깼다. 피했어. 피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피할 필요가 없네. 어? 야! 야! 총할 바지가 없는데 왜 네가 그리로 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막. 보이면 쭉쭉 그냥 막. 그냥 막. 응? 더 못 쓰게 해. 응응. 여기서? 그냥 나오잖아. 맞아. 그냥 막. 형이 와서 해결해 줘야지. 형한테 미사는 안 가니까.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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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미리 미리 처시해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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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깨달았다. 잠깐. 혼자 4개를 하면. 이거 하다가 이거 2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어서 2판 하면 4개야. 그렇지, 이어서 할 때 이만큼 나오니까. 어? 그렇긴 하지. 그래, 6판까지 봤어. 아직 크면 남았어. 모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크면 남았어. 어쨌든 6판 하는 건 맞다. 이게 형 이게 더 낫지 않아? 낫지 않겠어? 그런 것 같아. 느낌상. 그렇죠. 여기까지 팬킥으로 와야 돼. 어찌 됐든 일단 진도는 이게 나은 것 같아. 훨씬 나은 것 같아, 진도. 이어서 할 거 또 있어. 그러면 얘가 약해져. 공격이 조금 줄어. 좋아. 형, 우리 이 정도면 모자란 형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럼. 우리 굉장히 전력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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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형 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그렇지. 아낄 수가 없다니까 형, 아낄 수가 없어요. 형, 조금만 더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응. 어디야? 죽어. 범 없어. 없었어? 이건가? 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것도 운인가요? 또 이게 의외로 이게 높은 단위도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좋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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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싸워!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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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라이스, 굿샷! 잡아! 아,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모으지도 못하고 범도 없어. 완전 맨몸이야, 맨몸. 이제, 이제 죽어야 돼. 죽는 수밖에 없어. 아, 아까, 아까 판에 100원만 더 있었어서. 어쨌든 깨가 끝나는 거 아니야? 허준이니까? 아, 아니다. 아, 아니다. 문의주가 피하는 거지, 무슨 패턴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일단은 무조건 말일 수도 많아요. 왜냐면 그건 죽으면 또 법이 나오니까 일단은. 일단은 내 판까지 한 마름도 안 죽고 가야 되는 게 정석이야. 진짜로. 저는, 그런 때 강원도 안 죽을 뿐이에요. 그 봐. 진짜 그, 제대로 만 하면 딱 거기서 마지막에 한 세 마리 이상은 남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 그래. 안 그래. 막 살고 보면 또 아니야. 동모 형이 생각해낸 왕을 깨는 방법은? 아이씨. 아이씨 뭐 하나 나오겠다. 아 믿음직스럽네. 담당자 오라 그래. 여기다 반대로 섬자로 써줘요. 800원으로. 이 상황에 필요한 게 뭐겠어? 800원. 그렇지. 우리에게 800원은 다 그렇지. 준이 씨만 하는 조건으로 딱 한 번만 1,000원을 주기로 했다. 가자. 콜. 그건 콜이죠. 콜. 10개 콜 갑시다. 빨리 빨리 나와. 야 지금 딜 들어왔을 때. 그렇지. 준이 형이 어쨌든 깨야지. 오오. 오오. 잘 했다. 한 대 줬고 세 번까지 켰다. 형 잘 들어요. 다음 판에 포커지? 포커지에서 가운데 있으면 안 맞는데. 한가운데? 어디 가운데 있으면 안 맞는다 그러던데? 이거는 원래 안 맞 cue 어디 저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간다고 했어요. 어 간다 간다. 됐다 됐다. 10주 형 10주 형 10주 형 10주 형 너무 늦었어. 아무 데네들은 그냥 가, 데네들은 그냥 가 그게 무슨 건지 알았지? 응 두 번이었나, 우리가? 어, 두 번이었어 두 번이었지 두 번은 또 여기까지 한 번만 깨면 돼, 형?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이해할 거 같니? 몇 개 남았어? 아우, 깜짝이야 그 레이저를 피해야 돼, 레이저 오, 레이저가 짱이 나는 거야 한 번만 깨면 돼 한 번만 깨면 돼 뭐, 좀, 좀 남았어, 나, 좀 남았어, 좀 남았어, 좀 남았어,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첨가, 여기까지 첨가, 여기까지 첨가 여기까지 첨가 한 번만 퍼즐 파이팅! 얘가 왕, 얘가 왕이야, 얘가 왕이야, 얘가 왕이야 써, AMPUN 계속 써, 계속 써, 계속 써, 계속 써 한번 쪼 học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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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조기는 좋아 저집게 저집게 laub 찍게 졌다 배고프다고 저집게 나 계속 뚫어 박았어 얘가 마지막 얘가 마지막 나 또 있어 박chteramp sko il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700원 쓰고 왕께 쓰니까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경김의 왕까지 또 싹쓸다 일단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시작 짠 오빠는 와서 게임을 어디다 놓을까요? 나는 짜잔 설마 오늘은 현김의 십자수? 실례지만 촬영을 해야 되세요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촬영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늦었어 지금 몇신데 선글라스는 끼고 계속 할거야? 알잖아 연예인꺼 같아 흐린 날 어두운 날 밤에 선글라스 끼는 연예인이야 안경 벗어봐 후리지 않아 지금 밤도 아니야 너무 눈부시다 소닉 이거 막 달려가서 삥글라도 돌고 막 이런거야 오늘의 게임 어드벤처 게임에 가속도를 더했다 삐죽머리 캐릭터로 유명한 소닉 더 해지홍 2 오늘의 목표 11개의 스테이지를 전부 지나 닥터 로보트닉 에그맨을 물리치자 이게 시작한거야? 시작한거야? 아니 아이 뭐야지 말벌 벌어쓰다 벌어쓰다 벌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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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 좀 많이 먹은 벌어있나? 무조건 오빠는 게임 하부기트라니 오 나 슈퍼방어머니다 돈을 많이 먹어 돈을 돈을 많이 먹어 돈을 돈을 많이 먹어 돈을 음식 뿌려야될까? 엄청 빠른다 이거 엄청 빠른다 이거 엄청 빠른다 엄청 빠른다 이거 엄청 빠른다 얘는 죽는게 없나봐 그렇지 오 안이다 오 안이다 50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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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선에 돈을 많이 못 갔던다 대단히 무슨 뭘 먹을라면서 이거 뭐야 먹는거야? 뭐야 엄마 뭐야 애들을 풀어줬어 갇혀있던 지하고 비슷한 애들, 어느 순위가 한 거야. 아, 한 번도 괜찮으면? 어, 야, 비지마! 뭐야? 살려줘, 죽었어. 다 죽었어? 죽었다, 게임 오버로 되는데? 됐다, 된다, 된다. 돼? 못 잡았다. 되네. 엄청 빨라진다, 완전 퀴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었어, 이게. 이거 많이 먹어야 돼, 아악! 아악! 미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올라가. 야, 이거, 야. 야, 이거 물에 잠겼는데 어떡하냐? 그래, 그렇지. 올라가.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야, 얘, 야. 얘 숨 안 해준다, 큰일 났다. 야, 야. 하산타인 라이브 Pier. 아악! 야, 야, 얘 죽냐? 와. contractors 배가 없겠는데? 어! . 우와! 이야! 그러지마! 아 미치겠네 이거 봐 빠져 미치겠다 한 번 이어진다 더 이상 안 이어진다 이어가기는 한 번 이대로라면 못 깼다 꼼수라도 찾아야 한다 야 야 이거 세이브가 가능하다 오케이 됐어 이거 사용하면 되지 이거 사용하면 되지 끝나고 알지 난 세이브로 하니까 세이브가 가능하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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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흐? 배흐? 깜짝 놀랐어 응? 진짜 제일 배퍼 왔어. 어 맞냐? 이리 와. 왜? 네. 배퀴받을까? 앉아. 손이 닮았어. 제가요? 아래 누리면서 점프하는 거예요. 오! 이거 뭐야? 이게 공격이 되는 거죠. 몰랐어요? 오! 야 잘 몰랐다. 오! 좋은데? 야 이거 좋다. 괜찮죠? 야 이거 좋다. 아래 누리면서. 뭔지 알죠? 네. 하하하하. 됐다 어쨌든 깼다. 어쨌든 깼다. 계속 저장을 해놔야 돼. 세이브는 무조건 나의 힘.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똑같은 데에서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시끄러워. 너 떨리면 이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 어디 가야 봐. 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잘하는데? 잘하는데? 오. 제대로 불렀는데? 그래. 게임 잘하는 사람 불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내가 잘할 거 있어? 오 왕이다. 세이브 해. 세이브요? 어떻게 다 되는 거예요? 어 들어와. 너 진짜 너 로드 안 하고 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무조건 로드다. 한 대라도 죽으면 안 된다. 깼어? 깼으면 세이브 하라봐. 세이브 하란 말이야. 무조건 세이브다.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어요. 내가 드라이브이야. 아 네. 무시히 알고 싶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내가 뭐야? 아니 누가? 네. 아 진짜? 왜 내가 유니언 인사 시켜줘? 하아. 다 알았다. 아이 또 내가 또 해줘야지 또. 아이 또 해줘야지 또. 떨리네. 떨리지 말고 해. 에이. 유지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후배. 팬이래. 스타크래프스를 좋아해서. 한 명씩 안 하고 나야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근데 저희는 게이머라고. 분명한 거는 되게 지금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나하고 얘기할 때 절만 하고. 떨라 세이브. 떨라 세이브. 진짜 생각보다 일찍 끝나겠는데. 아 그래? 야. 아 이거 먹어 먹어. 어 이것만 먹으면 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다. 우와. 잘한다. 진짜. 내가 내기를 해서. 걸리는 사람이 쏘기. 야 한민아 밥 시켜 먹자 우리. 우리 밑에 한호부빔밥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내 기록.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조현민 당첨. 조현민 당첨. 야 6kg 일반 먹으러 가자.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완전 범죄. 몰라. 이제 저 친구는 가수 모세. 현민을 속여서 육회 비빔밥 먹으러 간다. 우리 몇 명이냐? 같이 먹고 가야 돼. 와. 그럼 식당에 값졌다 야. 한편 조현민은. 난. 난 제보를 받았어. 나는 죄책감도 없어 이제. 현민이가 사는 거라도 안 마치겠어. 잘 지워졌는지 확인. 아우 경신이 열심히 하네. 너 안 나와? 사이즈를 좀 작게 하지 그랬어.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설마 이거 건드린 거야? 야 조현민. 너 이거 건드렸지? 슬롯을 바꾼 거야 아니면 진짜 없앤 거야? 갓 날라갔어. 갓 날라갔어. 갓 날라갔어. 갓 날라갔어. 갓 날라갔어. 야. 알아서 해. 해놓고 불러. 이때 다 하고 게임기 잡았다. 야. 나 죽은 거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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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찾는 거 같은데? 누가 봐봐, 누가 봐봐, 누가 봐봐. 아, 죄신, 죄신 살고 나네. 짠 아니겠지? 네? 줌, 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어. 이렇게 봐. 리액션은 뭐라고요, 준희 형. 짜고 했어. 준다며? 짜고 있구나. 그러면 다 얘기 좀 해 봅시다. 티록 같은 거 뺏어, 어디다 숨겨놨겠지. 지금 생각까지는 어디 있어? 점프 뛴 다음에.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는 가고. 아, 네팔? 내가 화내봤을 때 형 미안하면 땡인데 이거 안 없어지고? 네가 그냥 고작이 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형한테. 형을 한 게 뭔지 알아요? 뭐? 다수의 날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 네가 주먹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넌. 한번 써볼까? 이윤열과 안규 회계가 있었어. 내가 형 걸 왜 쥐었을까? 형은 이윤열과 안규 회계가 아니야. 내가 이 말에서 그렇게 되겠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형, 형 탁 먹어보는데? 탁. 이걸 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밟고 밟고 올라가라고? 오와. 우와. 이거 화나가지고 거 같은데? 와우와우와우와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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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장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합작 플레이. 근데 뭔가 계속 참바퀴를 도는 거 같은 기분을 보네요. 여기를 잠깐 잠깐 보니까 다 벗어본 거 같아. 그쵸? 딱 이 장면만. 터치하마. 합정동 홍대 월드. 우와. 대박작권. 반해도 소용없다. 아까처럼 다시 게임하자. 조금씩만 옆으로 갈까요, 우리? 안녕하세요. 잘하네, 이제. 크게 해놓은 사람이 없는데. 크게 해놓은 사람이 없는데. 아니, 여기. 기간이. 깜짝 놀랐어. 오, 좋아. 오!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뭔이 아니겠지. 뭔이 아니겠지. 오, 통전. 내가 의도한 걸. 오. 오, 오. 되겠네, 되겠네. 됐어, 됐어. 아까, 아까 이렇게 해갖고 그거 죽은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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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전 왔는데요. 동전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형, 아까 했던 거의 비슷하게 온 거야, 아까까지? 거기에 바로 지었네요. 네. 한마디로 7시간이 날아간 거지. 안녕하세요. 다큐의 성향에 있는 프로램들 같지요? 이거 다큐멘터리. 이건 다큐멘터리야. 게임 다큐멘터리. 여기서 앞으로, 낭내리.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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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어! 동전. 동전 하나만र. 하나. 하나 하나 있어. 테일즈의 존재가 진짜 좋아해. 동전을 지가 막아 좋아해. 어? 왜? 왜? 오우와. 아잇. 뽑아야 할 것나. 이거 먹어 그냥. 다 외웠네요. 아니 이거는 항상 뭔가 점프대 같은 뭐 그런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안녕. 이거 무슨 그 게임 있잖아요. 보드게임 보면. 뒤로 셀카 나시고. 아아. 아랑네 어디까지 했냐. 아 뭐 한 거죠. 저거 온 다음에. 아아. 이게 동일군지. 애마 쫓아다니지 마. 아 이 미친네마가. 어? 으음. 제가 하나만 있겠네. 웃긴 거는 형이 저기 부딪히면 쟤도 가도 부딪힌다. 아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모. 형 이제 세이브 끝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끝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각도 상승이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냐 아냐 머리로. 아아. 맞으니까. 오 망했다. 여기까지 약간 다 깼었어 이거. 그래서 뿅뿅으로 깼었지. 컷. 네. 계속 계속 계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다 깼이 됐겠어엏. 오오오옹 일단 깼煮 dre. 으어 오오오오오오 summarize. 컷 깼 Yani. 어떻게 나갈 개. 아핳好好urrydit. 아이 sunlight만 죽어. 못 나가면 죽어? 이게 올라가 след down. 죽어버리는 거죠. 아 진짜. 자기가 싸워 올리고 그걸 이용해서 아이씨 제가 또 몰라 대형 세컨 아 이렇게 형이 발로 밟아가지고 나사를 돌리는거지 이거? 발로 막 밟아갖고 이게 쓰지 않아 스텝 해버리면 막 움직여 이게 반대로 하면 내려갑니다 스톱 스톱 스텝 스텝 저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으흐흐흐흐흥 오 오이구 이거 오 이거 바라보? 스톱을 할래 오오 왔어 어떻게 없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을수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 링 잇 잇 링 잇 잇 링 링 오케이 깼다 이상하다 쓸데없는 동전에 왜 저렇게 집착할까 복싱 자 시작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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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프 한 번씩 하고 세이브 어 형 다음 스테이지가 끝이야? 야 세이브 슈퍼스토링 버전 할 수가 있어요 슈퍼사이닉 게임 isoliera 글쎄 기분만동간 에 말울 수 있어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다 보너스 세이지인가? 이거야, 이거. 여기서 링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죠. 30개, 30개, 30개. 30개, 30개, 30개. 아니, 1판에. 없어, 없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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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서 뭔가 지공한... 거의 안 놓쳐야 된다는 얘기네, 링을. 그렇지, 여기가... 아아아아악! 이거 죽으라고 해! 이렇게 일곱 개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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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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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왼쪽 한 번 더 모았어 모았어 됐어 됐어 성공 됐다 이걸 일곱 개를 모아야 슈퍼 소잉이 돼요 아니면 아 진짜?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 그동안 뭘 이렇게 놓치고 온 거예요? 형 내가 코에 왜 내가 왜 보이냐 했더니 머리 된다며 세이브 포인트인 줄 알았어 돈을 많이 먹어 돈을 돈을 많이 먹어 돈을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못하잖아 똥값이야 똥값 근데 아마 이제 이게 한 번 만졌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어차피 춤을 빤짝빤짝거리면 이거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아 그래 이제부터 어 왕자 어 이거 끝판왕인데 이거 뭐야 위에 위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입 열어 입 열어 열어 오케이 됐다 이거다 세이브 하겠다 세이브 하겠다 세이브 하겠다 세이브 하겠다 어디부터 여기 잠깐 너 따라 나와 너 따라 나와 예술이 사람이네 시작 전에 딱 저거 해주네 오 하나씩 한 방 때릴 때마다 한 방 때릴 때마다 세이브 해 세이브 해 세이브 해 세이브 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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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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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짝건 timest dial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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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정거장이야 Moto 우주 정거장애 데드? 데드 에그존 데스 에그존 그러니까 그 왕이 에그인가 봐 그렇지? 달걀참 생겼네 문 닫았어 이게 계속 나온대 야 나 공격했는데 코인도 필요 없네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링이 없네 어떻게 나오나 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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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 얘 정면으로 때리면 된다 정면으로 때리면서 그래 이런식으로 첫번째 일단 기다리고 머리 돌면 돼 이때 피하고 지금이지 올 때 아니었어 틀릴 수 있어 걸어올 때 흥분하지마 와 이제 온다 피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지 이런거였어 거기 난 눈 감고 있을거야 형 거기서 가만히 있어 그렇지 이런식으로 세이브를 몇번 해야 되나 왕이다 이리와 너 이리와 와 되게 빨라 이리와 아 뭐야 오늘 탔는데 끝파랑 있어 오 포스가 있잖아 세이브 세이브 밟힌지는 세이브 미안해 완다 완다 점프 점프 오 오 오 지금 아이고 여기저기 내려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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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름 매력이 돼 oso끝나 봐 왜?! 아니야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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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 꼼수 피웠지만 왕계슨이 breeeet 지 아니라 프로게이머 단짝 특집 오 대박이다 나이스 이걸로 하는 거였어 대박이다 킹고발 터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저는 왜 서배가 됐는지? 저는 인기도 없는 거예요 아 윤희이 형 윤희이 형 윤희이 형이다 윤희이 형 집에서 보자 있어요 저 집에서 알겠습니다 팬이래 스타크를 좋아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각오 한 번에 계셨습니까? 완전 무서운데 진짜 일단 사진 좀 찍어줘요 게임 좀 드실래요? 그럼 드릴까요? 네 어 이게 뭐지? 이거 그거잖아 어 이거구나 아 이거 오늘의 게임 오락실에서 잠깐 머리 시킬 때 하던 그 게임 스노우 브라더스 2 오늘의 목표 200원으로 끝까지 가자 전부 여섯 100원을 할게 100원을 할게 오늘 숙소 못 들어간다고 얘기 좀 해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어떻게 들어간다고 허어 저희는 근데 게이머라서 게이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돼 아 그런 거야? 이걸 책임을 줘야 돼 빨리 빨리 끝내요 그럼 됐습니다 빠르게 하는 건가요? 그냥 마냥 안쓰럽다 그냥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지? 역판대장까지 있어 역판대장까지 있어 생각보다 쉽겠는데 이거?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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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전쟁이 점프 컷 오 잘한다 으악 아 반수석도 아주 닌는 얘기예요 아 무섭다는데 진짜 열받았어 이게 사실 무섭다 고마워요 어 아 야 내가 점프해서 그렇잖아 나 왜 점프했지? 과자 먹어도 돼요? 아직 근데 한 지 30분도 안 돼서 그런지 되게 재밌다 나는 신기하다 나 지금 완전 재미를 느끼고 어 아 맞다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유 아유 일로 왜 이렇게 꺼도 어 야 또 적었어 또 적었어 또 적었다고? 어 어 아 저요? 한 2주도예요 어 진짜? 진짜? 이거 마지막 프로그램이야? 이거 끝나고, 원래 이거 전에 휴가 가는 거였는데 이거 별로 안 같아가지고 내가 나 미안한데? 여기 있는 내가 나 미안한데? 어! 어, 가쳤으면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가쳤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 어! 어! 뭐야, 형 왜 이래? 아! 토익! 아, 뭐야? 아... 끝났네... 아, 이제 손살 좀... 갑자기 막 네이트가 감히 떨어지셨어요 정상적이에요! 굉장히 정상적이야 지금! 어디선가 콩라면 냄새 난다 이거 새우탕 냄새 같은데, 느낌이 아, 형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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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형, 이리 와서 먹어야 돼! 오케이! 아, 형 말만 하면 이거 체력 딸리겠다, 아직은 체력 아껴, 형 말 안 하자 응 끝났어 이게 별론데? 늘진 않아, 왜 매판을 했는데? 이러면 집에 못 갔다니까 여기서 군대 가야 돼요, 여기서! 의욕이 없다 아니, 이게 의욕이 상실했는데, 아이템이 상실했으니까 어, 마지막에 스타크래프트 평균 경기 시간 17분 프로게이머는 벌써 지쳤다 퀘어 말을 아끼라니까 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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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어 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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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어 일단 저거 마파 말 너무 많이 했나? 나 괜찮다 저녁에 도와줍니다. 어느새 구경하는 것 지냈네 이거? 신기하다. 그냥 우리 마음 편히 먹자. 아, 이혜. 아, 이혜가 죽었다. 아, 아니지. 아, 이거 아니야. 가보자. 빨빨리 지금 도와줘요. 펼쳐서 너무 말고! 오! 젠세가 말고 오! 비행기가 아니라니까 에오! 아이고! 무서워 살려줘 오! 나 죽을 뻔했어 오! 기우씨 혼자 다해 아 더 무서워져 진짜 포로에 떨어지면 죽는다 난 승부가! 피곤한 미션 공격 에오! 아 아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이런 줄 몰랐어! 이런 줄 몰랐어! 망했어! 난 망인 자질이야! 나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점프 안 돼 어 저기 저기 안 돼! 안 돼,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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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괜찮아, 나한테 사야 했어, 사야 했어. 아, 밑으로 내 손을 안 돼. 아니, 근데 저 너무 추웠잖아요, 추웠잖아. 사람 죽을 때까지 쫓아는 게 없어? 잠깐만, 뭐야? 또, 또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제발, 제발. 나한테 막 오지 마. 나한테 막 오지 마. 나한테 막 오지 마. 저흥이. 대박이야, 방금. 눈을 산 거 같지?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시끄러움. 저를 가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이동격증인데요, 이거? 나 맞았다. 야, 나 맞았다. 나 맞았어. 나 맞았어. 어? 오케이, 쌍방, 쌍방. 그렇지. 어, 하율이 됐어. 대박. 죽었어? 아, 피할 수가 없어. 아! 또 죽었어. 어, 밟고 올라가, 밟고 올라가자. 형, 밟고 올라가자. 형, 밟고 올라가자. 밟고, 짜부, 짜부, 짜부. 오! 아, 올라가! 끝낸 거야? 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오. 드디어 내 판을 보는구나. 아, 보는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형, 구경 좀, 구경 좀 하려고 그래야 돼. 이 판의 컨셉을 좀 보려고 우리가. 응원을 한 건데, 우리가. 아, 응원을 한 건데, 우리가. 이거 못 깬다, 진짜,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럼 먼저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일단 먹고 하자. 메뉴는, 육회비빔밥과 불고기. 일단 먹고 하자. 메뉴는, 육회비빔밥과 불고기. 일단 먹고 하자. 메뉴는, 육회비빔밥과 불고기.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어. 컴온. 그렇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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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코. 그렇지. 너무 빨리 가지 마. 어, 턴. 어, 불똥이 있었구나. 아, 육회비빔. 아, 육회비빔. 아, 육회비빔. 아, 원래 안 약한데. 끝났어, 다시 해. 어, 형,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야, 지금. 돌아올 수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올라오는데도. 야! 초반에 어찌 잘 나간다 싶더라. 야, 우리 여기서 신중하자. 여기서. 나도 형 신중했어, 나를.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리 가. 천천히, 천천히. 야, 윤현리부터 알아보래, 기호야. 네, 그렇게 할게요. 네가 쫓아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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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뒷플레이 줘봐. 아, 형! 형! 형 때문에 남짓부터 해서 한 번. 동력했어, 동력. 형, 쏟아라, 서로. 야. 형, 제발. 형. 나 왜 이렇게, 타이밍 못 하지 마. 형. 형! 이제 왜 안 밝혀? 인정. 형 그냥 올라가자. 야, 부탁이야.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왕을 깨려면, 무서운 실력의 짝꿍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의 활약이 중요하다. 아, 사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죽었어! 또 죽었어 패닉 때면 안 되나? 나 완전 패닉인데? 진짜? 형 나 늘리 있으면 안 되나? 제발 나야 형 무서워 형이 제일 무서워 응답은 그 다른 것보다 바로 갈까? 원 투 쓰리 컴온 컴온 라인 히얼 라인 히얼 죽었어? 나 동예 됐어 동예 됐어 끝났다 동예 수줍은 맘 모두 내게 줄게 어이구여 국방 왕이다 교장이다 와아 과연 가운데 가운데 안 돼. 뭉쳤어, 뭉쳤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맞아, 그렇게 했어. 올라올라. 뭐야, 얘 왜 이렇게 쎄야? 나는 혼자 너무 왼쪽,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아, 너 죽었어? 얘 뭐야? 왜 이렇게 쎄? 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암만 걸리고 있으면. 뭐야? 죽네? 빙고. 빙고. 이거 뭐지? 형, 올라와. 그냥 올라와. 다 필요 없어. 아무 이유 없어. 이마도. 이건 생과 사의 갈림길이야. 생과 사의 갈림길. 생물 병사에요, 이거. 가자, 빨리! 나 죽었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빼먹어야 돼, 이. 제발, 제발. 아, 진짜 저거 본다고. 저거 본다고 들었어.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방송하면 안 돼, 얘한테. 무조건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 아, 안 될까 봐. 아, 안 될까 봐. 미안. 진짜 아파. 여기 왕으로 났었어요? 네. 못 깼죠? 네. 깰 수 없어요. 못 깨요, 여기서. 세 방. 타인. 어, 이기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야야. 아아. 아아아아. 깐 마지막에, 일찍 오가. 오케이, 끝. 와. 뭐야? 죽었어. 죽이면서 죽었어. 로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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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 친구 가소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인 걸. 오늘 여기 쑥스러워 생각해 주시고 사랑인걸 적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가시 내가 적으면 안 돼 다행! 이거 페닉이야 심장해 형 가시 흘러가고 있어 잠시만요 나 내 손목 잘라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폼폼폼에다가 무슨 일이야? 빨리 내 손목 잘라줘 왜 아까도 여기에서 이거만 안 먹잖아 형 다음판부터 여기 딱 시작할 때 폰지 누르고 시작합시다 이거 세이프하는데? 세이프 고고고 야 길이 죽어 야 올라가 그냥 오 뭐야 어려운 길인데 네가 처리해 아니 그렇게 힘든 건? 형 나 시도 못하거든 알 수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녹차 세골자리 세골자리 내가 처리하고 올게 아 일로와 야 와이 뭐야 왜 안 껴줘 왜 안 껴줘 아니 안 껴줘 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 우리 어떻게 어떻게 왔는데 포파이트로 아 뭐야 야 잡았어 나 방금 이거 형인 줄 알았다 진심으로 나 이거 가만히 있었어 형인 줄 알고 어 결국 전방보다 더 못하게 됐네 맙소사 실수는 이제 그만 프로게이머의 실력이 나온다 프로게이머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니 방금은 솔직히 피하지 아 안돼 안돼 집중해 아 난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나 뿌식으로 나는 뭐든 뿌식으로 눈을 놓고 와우 아우 아우 너무 자체가 하지 말고 아우 아우 수나, 수나 누구 가? 형, 수나! 형, 수나, 수나, 수나! 아우 아우 미치겠다 아우 피닉 나가지마, 피닉 나가지마 헤이! 뭐 형이 이제 안 좋고 끝냈네 앞에서 두 명 죽어서 그렇지 그냥 더 넘어갔다 그냥! 아우 되게 위험해 아 이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 아우 8, 7, 8 야 이 말도 안 했는데? 뭐야? 몇 번째인데요? 야, 통나무 논다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위기인데 우리? 통나무 오우 오 수나 간다 수나! 다 됐어 다 됐어 근데 여기를 위에 있다가 나쁜 놈들이 있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어? 아니, 야 어 이렇게 할까? 어어 차라리? 아니, 근데 여기서 씨버트 해보 나니까 위에 얘네들이 얘네들 얘? 얘 통나무 떨어지고 옆에 불 나오고 형, 내가 얘 위에 놈 있지? 어 얘 죽이고 위로 넘어가면 돼 알았어 또 이거 저객이거든? 어, 형 죽었어 아, 이 정도면 죽었어 이 정도면 깰 수 있어, 내 판 진짜 최초로 네번째 판 깰 수도 있어 어 방치만 왔는데 왜? 왜 나 죽었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아 진짜 죽었어? 꽃풀어 왜 왔어? 그렇지 이거 중대로 잘라줘 어 껌파리, 껌파리 껌파리 아, 팔을 다 왜 이렇게 가뿌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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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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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길이 필요하다 아니, 하나는 절대 못 갈 거야 아 기우야, 코인 늘려달라고 할까? 장염 때문에 3kg 빠져가지고 아니, 나 이러다가 눈 마비될 것 같아 진심 민유형 지금 천식 기운이랑 천식 아 저도 눈 지금 너무 아파요 저는 이거는 진짜로 저희는 내가 목숨을 더 주면 둘은 뭘 줄 건데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 못 듣겠다 차라리 돈을 주자 각각 200원씩 추가 파이팅 근데 의욕성 생긴다 그러네 원생명을 더 어 그렇지 엄청 중요한 거지 야 야 아니 동시에 동시에 뚫는 거야 원래? 친구야 돼 친구야 돼 그냥 총 친구야 돼 그냥 다 필요해 아무 이유 없어 야 아 아 아 또 죽었어 어 어 나 또 해야 하자 어 아 안 찢어져 폰이 없어 끝났어 똑같아 형 내가 말했지 똑같다고 식스포인인데 왜 똑같이 거기서 똑같아 똑같이 거기서 죽지 아 어이고 아 씨 아 뭐야 아 아 뭐야 왜 이래 여기서 항상 왜 그러는데 아 아 아 토요일 원코인 때는 깼지 않았어? 아 어우 천지 윤현이 복근 이거 한 번씩 싹 올렸잖아 인정 야 저기가 지금 화면 지르잖아 아 아유 깜짝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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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고 아 저희 다 식상이야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이게 됐군요 한 명을 원하는데 왜 이런 거 왜 안 싶은데 나는 안 오네 아 뭘 안 오네 나는 안 오네 식상이네 뭐 식상에 형 그 사이 감독님께 전화가 왔다 어쩔 수 없다 2,000원 주자 아 짱이다 쿨 아 대박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대박 깼다 아 드디어 깼다 드디어 아 저거 먹어야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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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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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드디어 오판 대장 토끼네 아 아 아 어 뭐야 아 아 아 아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뭐야 뭐야 왜 움직여? 얘 이거를 깨는 거야? 상자를 때려야 되는 거야? 어 어 뭐야 뭐야 압박이다 어 뭐야 어 피했는데? 이걸 원컷으로 어쩔게 어 어 이때는 나도 물품 선해야되겠다 어 어 아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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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와서 끝났어 깼어 꿨다고? 어 오빠는 깼어 최일 마지막으로 자기 10 10 15 14 15 올라와주는 건가 이거? 아 우리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거야? 어 야 그러면 깰 수 있다는 건데? 맞지? 그치. 아 그 여자한테 잡혀있던 그건가 봐. 맞지? 그 줄에 묶여있는 여자 있지? 어. 그 파인가 봐. 무시하고 올라와야 돼. 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그거야. 뭐야? 잠깐만. 아 형 있었구나. 어 없어 이게. 아 근데 시간 돼서 못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 못 잃는 거잖아. 아니야? 잃을 수 있나? 제발 욕궁으로 가자. 형 올라가자. 야 우리 3포인 날았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너무 빨리 뛰었다. 어 뭐야. 3.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밟고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야 돼. 지금 밟고 올라가야 돼. 지금 밟고 올라가야 돼. 아 씨. 야 원컷이 남았다.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아 점프네. 아 저기로 가야 되나? 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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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공주로 살려야 되는 거 같아 공주로. 어. 공주 땅에 따뜻하면 안 돼. 공주 땅에 따뜻하면 안 돼. 그냥 숙다에. 설마 저 에너지 끈다 놓고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어 뭐야 뭐야. 어 불닭소서 쓰는구나 형 시간 없나 우리? 어 저 피해야 된다고. 어! 아 이제 어려워지다 보다. 아 어떻게 죽여야 돼? 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어 어. 야 야 조금 남았어 에너지 조금 남았어. 아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너만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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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yay! 잘에 맞춰.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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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oh! 나 이제 성공 안 잘라야 되지 나 잘했지 나도 대박이야 우린 이겨냈어 해냈어 목숨 하나 남기고 왕 깼으니까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경김의 왕까지 기철이 형은? 진짜라? 고구마요 고구마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이판 촬영을 갔을 때 여기에 콕코넛 과자가 들어있더라 콕코넛 과자는 어떻게 됐어? 전 먹었죠 게임 스파이더맨 오늘의 게임은 만화 속 초능력자 총집합 마블 얼트밋 얼라이언스 오늘의 목표 초능력자들의 현고 엘리 캐리어를 공격하는 닥터둠을 물리자 샌드맨 부스트 라이더 이건 아더왕 울프 울버린 아메리칸맨 캡틴 아메리칸 아이언맨 원더먼 다이어트하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새로운 사실인데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슈퍼히어로니까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영 수영 시작 영 우와, 얘 날라 Herausforder 어.. 특수tor특이다 이거 이거 안 먹어줘 아 나 참 이거 첫 파부터 이렇게 길 찾기면 안 되지. 여기로 가리는데 안 가주는 건 뭐야. 으응 깼다. 영웅 선택이 되는데. 가만있어 봐. 영웅 바꿔야겠어. 마음에 안 들어. 미스터 마블이 좀 별로야. 아이언맨. 가만있어 봐 얘네들 뭘 니들도 뭘 좀 해라. 야 니들 어시스트 좀 하라고. 어쩌라고. 아 어디에 놀아 놓고. 아 진짜. 게임이 쉽기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씨. 오래 걸릴 것 같다. 설정이라도 바꿔서 편하게 게임하자. 아니 왜 화면 밝기가 없어 옵션에. 뭐야. 왜 노게임 데이터야. 뭐야 왜 세이브가 안 됐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나 안 해. 세이브 안 되는. 응. 그럼 제가 어떻게 내가. 난 도저히 처음부터는 게임을 못하겠으니까. 언젠가 깨겠죠. 급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보지 않을까.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보지 않을까.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보지 않을까. 세이브 게임. 세이브 게임. 프롤로그판 왕 빙판 품 여기 2층에 있는... 여기 있는 날이 좀 있으시지 어! 아니 아니 나오지 말고 야 왜 나와 야! 뭐야 이거 맞지도 않아요 오! 우와 오! 아 죽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근거리 캐릭터밖에 없는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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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이 자식 깜짝 놀랐네 이 자식 이 자식 깜짝 놀랐네 이 자식 이 자식 깜짝 놀랄게 만들어 이 자식 이 자식 깜짝 놀랄게 만들어 이 자식 총 쏘지 마 이 시선 이 자식 혼떼를 보여줘 울브리인 너 나는 이 강한 울브리인 너 변신! 변신! 난 눈으로 쳐잖아. 물버리니까! 어우 벌써 이렇게 피곤하지? 이게 게임을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게이머들은 생각을 한대. 먹을 것도 많고 항상 밥 갖다주고 재밌는 게임하고 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 다이어트 중이야. 먹는 재미도 별로 없고. 어? 뭐야 이거? 유회부. 또 코믹 미션이네. 내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와 승헌이 밖에 없냐? 누구 있지? 다른 사람도 있어. 누구? 응 여성아. 유회부 억화이어더 쉴드. 시뮬레이터 디스크 넷. 콘텐츠. 더 코믹 미션. 그게 알았어. 아 방패 뺏는다. 방패 뺏어. 방패 뺏어. 방패 뺏어. 뺏어. 아 A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뺏어. 뺏어. 내놔 방패. 뺏어. 뺏어. 오우아야. 멁ws urine. 뚝딱ness. 헉 뭐야, 올버린 죽은 거야? 아니지? 아, 독에 중독됐어. 아, 중독되지 마. 어우, 올버린 죽었어. 저 비주얼은 뭐야? 위치, 타입, 웨터, 아, 아톰, 아톰? 아, 너 영어로 된 문제를 맞추해? 특히 평가야?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억 8628만 2397 마일스 퍼 세컨드. 미친 거 아니야? 이걸로 어떻게 알아? 맞혔다. 아, 또 문제네. 어떤 것이? 주머니가 없는 거. 주머니에 없는 거 그냥. 캥거루. 코알라. 코알라 주머니 없잖아. 코알라. 틀렸대잖아, 이 씨. 해저 토너. 오늘도 내 기억을 따라 애매다. 이게 끝에서 서서 있는 날. 어디로 가는 거야? 뭐, 깨면 문제 있는 거 같은데. 뭐, 깨면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입구 열고도 몰랐다. 영어가 괴롭히고 길도 복잡하다. 위로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어? 또 외로이게. 어? 길을 잃었어 지금? 아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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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아니 저쪽은 뭐야? 그리고 이 정도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 성 hot. 그쪽으로. 분명히 왼쪽을 열어서 또 뭐가 열려야 되는데? 길을 잃었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마지막이잖아 자, 읽어봐 퀸트째나 코트째나 기능이 있네 나는 게임을 못할겠잖아, 형 너가도 못해 이거 고구마야? 응 고구마 한쪽 가라 가실래? 맛있는 고구마는 안 찔네 이게 다 돼 근데 수분이 빨간 거 다는 높아지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수박에서 물만 빠지면 강릉이 올라갈 수 있겠다 안 돼 고기 메어서 물 좀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고기 메어서 연성비라는 스테이한테 쉬고 오는 중으로 한 거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래 변대! 세 번째까지 못 올리는데 아니, 또 돼요 돼요 네 번째까지 올리라고 하니까 안 돼 안 돼 한 시 한 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이 안 돼 다이어트는? 웃지 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아니, 했어요 그럼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이거 형이 원래 책을 다 남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주세요, 형 파이팅! 한글 공작집이 있었어? 한글 공작집이 있었어? 한글 공작집이 있었어 한글 공작집이 있었어 모든 적을 한방에 기르는 기가 있어 죽었어 안 돼 아니잖아 아래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 씨 알고도 못 써먹나? 오? 우아!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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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거야! 이격사 못으니까! 우아! 한 번 끊었어! 이제부터 집중! 아휴... 쇼일했다. 야식 시켜주는... 아니? 깡풍기! 아니? 깡풍기!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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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둥처럼 소소한다고... 이게 왜 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왜 심하는 거야? 영혼을 태우는 불꽃이야. 영혼을 태우는 불꽃이야. 영혼의 횃불이 저주받은 자들의 불길로 부활하겠사. 횃불으로 꺼진 불을 다시 피우는다. 꺼진 불을 다시 피우는다. 아, 이게 아닌가? 아, 하셨어요. 불이 꺼지거든요. 몬토 잡은 다음에 횃불로 붙이면 돼. 횃불로 안 했더니 안 했더니. 아니, 저 잡은 물이 열리겠는데. 간단한. 맞다. 야, 씨.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 안 됐다, 먹을. 나하고 좀 잠깐 가? 그래.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게임만은 깨야 한다.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게임만은 깨야 한다. 아, 이거를 딸이한테 들게 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캡친한테 이거를 들게 시키고. 나를 이렇게 하고 못 하긴 되잖아. 아, 큰일이야. 그 방 패턴한테 또 망치도 들게. 계속 막 따라오잖아, 막. 이거, 이거 돌깨란다. 망치에 버렸는데. 날아다니게 훨씬 빠르거든. 어어! 제가 캡친하면서 망치 안 들고 있네요. 어어? 버렸는데. 날아가면서 피하면 되겠네.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완전 세다. 야, 이거 이렇게 가도 안. 아, 막. 으음. 어, 죽었다. 아, 큰일 났다. 날아가는 데 없어, 이제. 조합이 있는데. 지금 조합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이 분이. 난 조합 같은 거 필요 없어. 결복.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어, 당신이 있다면. 난 왕도 깰 수 있어. 어. 쌩. 동료에겐 무슨 짓이야? 응. 불타소. 니다 무슨 짓 한 거야? 엇. 이 트라이프 음식? 죽여버렸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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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폴모진해. 그리고. 잘 구워. 아 이제 책상에 찍게 되자고 나면. 던진 표. 그걸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이 키는 거 어디? 이거 알겠어요? 이게 게임 센스는 있다니까? 근데 그 센스가 잘 발동이 안 돼서 움직이긴 한데. 이펙트 걸리기 순간 끝나는 거야. 밖으로. 나와봐. 야 미쳤나. 이 피로마보. 그 결과. 삐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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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늦을 뻔했다. 그래서 항상 삐안타 좋다. 끝났다. 오딩도 아까. 포로도 남겼다. 응. 몰라. 비슷해. 근데 내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애들은 죽지 않나 봐. 내가 조종해야 죽은 거 같아. 이 창 중에 어떤 창을 가지고 갈지를 선택해야 되나 보다. 방금 해치웠는데. 어떤 창을 가지고 그래? 올바른 창을 주면 돼. 본인의 창. 아니면 이렇게 되나 보다. 어. 야. 죽어버린다. 큰일 났다. 어. 뭐야. 못 잡는데. 아까 그 이미 우리 습득한 거 아니야. 제일 첫 번째 잡았을 때. 맞네. 이미 습득했는데 괜히 다른 거 지은 거다. 게임은 하고 있지만 게임이 아니다.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으니까 못하겠지. 오케이. 이 여자 왜 이래. 어헝. 왜 저래 저 여자.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어떻게 했어 너. 그 가운데 앉아 있었어. 그냥 했는데. 아하. 나 진짜. 아 저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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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 완전 징그러운데. 완전. 완전. 완전 대두. 완전 이상한 E.T 보다. 이상한데. 뭔 일을 가지. 아하. ach. 察. 지켜보는 머리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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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똑똑해 어떻게 저거를 4개를 올리면 뒤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았지? 미안해 나는 어쩔 수 없는 게임 천재인가봐 야 좀 같이 좀 쳐줘 근데 왜 그러냐 같이 좀 쳐 아 나 미치겠네 그래 넘어간yang 나 남등하고 좀 달라 남들보다 빠르게 분야 아웃사이즈 지금 내가 갈 길이 얼마나 만하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아웃사이즈 난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아 별로 그냥 날 뿐이야 셋, 둘, 하나, 시작 난 난 누군가를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난 싸우지 않아 난 누군가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난 누군가를 빠르게, 난 누군가를 빠르게 난 싸우지 않아 난 매일 끄는 전개 이제 저 액트 폰을 클리어 하신거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액트 폰 어떻게 해. 일단 저 액스 먼저 가보시면 좀 나오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지마. 싸우기도 싫고. 참기도 싫고. 그냥.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될까. 야 나 여자랑 싸우기 싫은데. 여자랑 싸우기 쉬워.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끝내냐. 야 뽕뽕팔. 뽕뽕팔을 여기서 보게 되는가. 마지막이다. 나도 대충 이제 느낌은 알겠는데. 아 저 위에 있다. 이게 딱 어떻게 말이야. 폰에서 딱 치면 끝날 줄 알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쳐요. 게임에 대한 센스가 뭐 센스만 보면 뭐. 인류화인이죠 뭐. 아 이렇게 해서 한 발에 제가 하는 거를 막지 못하면 한 마리가 죽는구나. 아 이건 위험한데. 조심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뭐 나도 생각했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널 왕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난 누구보다 빠르니까. 넌 요지껏 모르겠지만 난 남들과는 다르게 공격해. 오케이 바디. 땅으로 끓여내려주세요. 야 이제 공격한 자리. 야 오른손 들고 오른손 멀리 밀어. 야 어디서. 야 야 어디야. 안 보여. 야 한방. 아 야. 야 벌써 야 비용. 야 끝났다. 야 너의 갓자는 계획은 실패. 아 이거 잠깐만요. 너의 갓자는 계획은 실패할까. 그리고 너의 검은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안 돼. 신들에게 도전한 자들의 운명은 영원한 고툼이니라. 왕 봤으니까 끝. 왕 봤으니까 끝.